프리미엄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에의 글로우피 세럼커버 쿠션과 세럼글로우 텐션커버 쿠션입니다. 두가지 쿠션 모두 이탈리아산 화이트 트러플이 함유된 촉촉한 세럼 파운데이션으로 피부 밀착력이 높아 깨끗하고 매끈한 피부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달바 글로우피 세럼커버 쿠션은 사진만 유튜버 아랑님과 공동개발한 제품으로 아티스트 쿠션으로 유명한 제품이에요.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뭉침없이 가볍게 말리고 촉촉한 결정커버가 가능해 답답한 느낌 없이 내 피부처럼 윤기있는 피부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. 레이어링할수록 얇게 쌓이는 글로우 밀착커버로 기초케어를 마친 것처럼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. 글로우한 커버력을 가진 두 쿠션은 피부 타입이나 스타일에 따라 광채의 느낌을 구분해 선택할 수 있어요. 달바 세럼글로우 텐션커버 쿠션은 달바 로얄 인텐시브 세럼의 성분을 그대로 담아 건강한 피부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바를수록 피부가 좋아지는 풍부한 스킨케어 성분으로 매일 사용해도 피부가 편안하게 유지됩니다. 커버력 높은 밤타입 파운데이션에 메쉬 필터가 더해져 밀림없이 얇게 발리고 촉촉한 피부 연출과 속광이 차오른 듯 고급스러운 광채를 느낄 수 있어요. 부드럽게 발리고 밀착력이 높아 소량으로도 정교한 커버가 가능합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광채가 더해져 맑은 느낌으로 표현되는 쿠션이에요. 피부 타입과 스타일에 맞게 선택해 고급스러운 광채를 연출할 수 있는 달바의 글로우 핏 세럼 커버 쿠션과 세럼 글로우 텐션 커버 쿠션입니다. 청소년 글로우